지난해 10월, 오규석 기장군수가 한국야구회관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상경시위 현장입니다.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기념하는 박물관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지난 2014년 치열한 경쟁 끝에 기장군이 따낸 사업입니다. 기장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1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착공은커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을 맡은 KBO에서 운영진 교체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장군은 야구장 내면 등 야구의 메카를 위한 주요 인프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야구 100년의 역사를 담을 명예의 전당이 들어설 공간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만큼 기장군은 다시 한번 두속한 건립 촉구에 나섰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의사결정을 완료하겠다고 기장군에 약속했던 KBO.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긴 상황에 기장군은 KBO 정지택 신임 총재에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신임 KBO 총재님께서는 취임하는 즉시 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에 대한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KBO 측은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